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한 가운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대전에서는 그제 기준 968명이 확진돼 이틀째 900명대를 기록했고,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22.6%로 높아졌습니다. 세종에서는 전날과 비슷한 375명이, 충남은 1,598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지난 5월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. 정부는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하는 한편,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조치를 유지하고, 거리 두기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치료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